정부가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는 올바른 교육이 학교에 뿌리 내리기에도 맞지 않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오른 길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독재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